median 동감략입니다 굉장히 친하거든요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마브리드 이해선이라는 해수운치 제 오른편에 마브리드 이해수운치 이해수운치 어구 Howard 샤스 tid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쉬워 와 봉지성 봉지성 좋습니다 와우 오예 이제 반갑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조금만 와 뮤직체인지에 두 번째로 갑시다 다시 한번 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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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